안녕하세요. 학자 장홍재입니다. 인체의 약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비하고 배출하는 액체들은 소변을 제외하고는 조금은 끈적이거나 질척되는 점액이라는 형태를 갖습니다. 점액은 끈끈함을 통해 먼지 등 이물질을 잡아낸다 이해하고 있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우리 몸은 끝없이 점액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동물의 눈은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상온에서도 물은 쉽게 증발하며 용해되어 있던 물질을 석출시키는데 눈물은 증발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증발되고 다시 공급돼도 고체 염이 남지 않는 특이한 물질인 걸까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막이라는 층이 강막이를 덮고 있습니다.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은 지질층으로 세포와 마찬가지로 인지질 이중막을 이루어 물의 증발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그 아래 물로 이루어진 수성층이 두텁게 위치하는데 순수한 물이 아닌 다양한 이온과 단백질, 점액 분자들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 점액들은 한층 더 아래인 점액층에서 분비되어 떨어져 나온 물질들이며 그 아래에는 강막 세포와 함께 점액 생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술잔 세포가 깔려 있습니다.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지질과 항균을 위한 점액 등 다양한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흘러나온 눈물을 만져보면 약간은 미끌거리고 가끔은 끈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막의 전해질 성분 역시 간단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소듐과 포타슘, 칼슘은 체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양이온인 만큼 꽤나 높은 농도로 녹아 있으며 그에 대응되는 음이온들 또한 인체 pH를 유지하기 위한 완충 용액으로서의 다양성자성산의 짝염기 구조 혹은 보편적인 염화이온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마그네슘과 아연, 망가니즈도 다수 녹아 있어 눈물의 금속성이면서 비릿한 독특한 맛에 기여합니다. 점막과 마이봄층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 수성층에 녹아있는 전해질이온들의 역할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눈물의 양이나 상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을 일컫는 안구건조증은 고3투압과 관련이 있어 전해질 구성이 눈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눈이 건조할 때 넣는 인공 눈물이 단순한 생리식염수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눈물의 조성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크 완충용액이라 불리는 다양한 염이 녹아있는 물질을 기준으로 인공 눈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 조성에 따른 차이와 조절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유리로 이루어진 안구 공율의 구조체를 이용해 눈물막 형성과 건조 조건을 백색광 간섭계로 추적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눈물막 내 윤활 압력 변화와 주변 부위의 증발량 증가를 포함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소 필름 두께의 형성에 기여하는데 증류수의 경우 빠르게 건조되며 렌즈 주변부에 발생하는 탈습 영역이 중앙의 물 덩어리를 분리해 눈물막 유지가 불가능했으며 식염수는 녹아있던 염화소듐의 핵 형성 결정화를 통해 빠르게 건조가 이루어집니다. 결정은 눈에 심각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겠죠. 소금 결정이 불균일 핵 생성 지점으로 작용해 눈물막에 구멍이 형성되고 더 빠르게 수성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인공눈물인 행크 완충용액은 주위로부터 물줄기 형태의 유체 유입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안구에서 고갈되는 수분이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마랑고니 현상 두 번째는 사프만 테일러 불안정성입니다. 마랑고니 효과의 대표적인 일상 속 예시는 와인의 눈물입니다. 벽면에서 알코올이 증발하며 표면장력의 차이가 발생해 끌려올라간 유체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다시 끌려 내려오며 잔 벽면에 눈물이 흘러내리듯 맺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결국 마랑고니 효과는 표면장력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유체가 이동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눈물막에서의 액체 유입은 정확히 마랑고니 구동 유체 유입으로 표현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작은 가루분말을 뿌려 유체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표면에 가루가 고르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표면장력이 매우 낮아지는 비눗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표면장력이 낮은 중앙에서 높은 바깥쪽으로 유체가 이동할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렬합니다. 눈에 인공눈물이 아닌 그냥 물이 닿으면 건조함이 해소되는 대신 따가움을 느끼게 된 이유입니다. 이 반응이 우리 눈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죠. 마랑고니 효과에 의한 이동을 손가락처럼 구불구불한 형태로의 불규칙적인 유입으로 설명하는 것은 두 유체 사이 형태적으로 불안정한 계면에서 패턴이 형성되는 현상인 사프만 테일러 불안정성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프만 테일러 불안정성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얇은 두 평면이 내부에 유체를 가둔 채 접촉되어 있다 분리되는 순간 가지가 뻗어가듯 공기와 같은 낮은 밀도의 유체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앞서 행크 완충 용액이 눈 주위에서 만들던 핑거링과 완벽히 같아 보이죠. 높은 밀도의 유체 속으로 낮은 밀도의 유체가 유입되면 증발되는 수분의 공급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눈 주위에서 균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 잘 붙여졌던 보호필름에 약간의 틈이 생기면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어 맺히는 문제입니다. 눈물막과 구성이 매우 유사한 행크 완충 용액이 점성 핑거링 패턴을 만드는 것은 수소결합이 필름 점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산염이나 포도당 등을 미량 추가했을 때 유체막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이러한 결과는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수산화 작용기가 풍부한 히알루론산과 같은 점액성 물질이 보습에 효과적인 이유와 연결됩니다. 안구건조증에 대한 예측 진단과 표적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바닷물의 거품이나 유화 과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구건조증 치료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각막 위 눈물이 다른 성분의 층 구조로 이루어졌던 만큼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수분 보충은 수송층에 대한 히알루론산 처리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대응이 될 수는 없는 만큼 다른 화합물을 통한 증상 해소로 접근되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층에 작용하는 다이카포솔입니다. 다이카포솔은 결막과 술잔 세포의 P2Y2 수용체에 결합하는 문자인데 이를 통해 세포 내부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과 점액의 분비가 촉진되고 그 결과 눈물막 안정화가 가능해집니다. 다이카포솔 외에도 레바미피드라는 물질이 있으며 각막 상피 세포의 뮤신 유전자 발현을 항진하고 결막의 술잔 세포수 자체를 증가시켜 점액의 핵심인 뮤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참고로 맛이 쓰고 역한데 눈에 넣어도 입속에서 그 맛이 계속 납니다. 레바미피드는 알약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알약을 먹는다고 안구건조증이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레바미피드가 점액 분비와 관련된 만큼 점막 보호 효과가 있어 급성 위험의 위점막 병변 치료나 위시비지장의 염증과 괴양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알약도 매우 맛없고 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점액은 안구 습기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속하는 해면 동물문 즉 스펀지라는 동물문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점액을 생성합니다. 동물계 전체에서 점액이라는 하이드로젤이 표면 습도 유지나 점도 생성, 미생물에 대한 보호와 기타 조절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점액 분비가 증가함은 감기를 비롯한 질병의 감염 징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신체 방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1리터 이상의 점액을 생산하며 400제곱미터가 넘는 표면적을 뒤덮어 유입되는 미생물을 가두고 무력화 시킵니다. 점액이라는 단어는 왠지 지저분하거나 불결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부패되어 오염된 기괴한 생물들의 상징, 혹은 괴생물체나 외계인, 역병과 부패의 카오스 신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점액은 실제로는 이로운 방어시스템인 셈입니다. 점액 연구의 시작은 단순히 끈적한 유체로 생각되는 점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일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생분자의 구성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4가지로 삼는 만큼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물질들로 생각되지만 인체에서는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조금 더 특별하고 효과적인 세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점액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인 당분자들이 결합된 단백질 사슬인 당단백질의 한 종류이며 그 중에서도 점액을 구성하는 기초는 뮤신입니다. 수많은 당분자가 포함되어 점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단적으로 단당류인 포도당의 점성은 낮지만 이들이 수십개 이상 연결된 올리고당은 충분히 질척이는 점성을 보입니다. 더 많은 포도당에 결합하면 녹말이 되며 녹말은 접착제로 사용되거나 음식물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투입되기도 하듯 다당류는 높은 점성을 갖습니다. 점액이 인체를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을 감싸 비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눈에서 점액을 만드는 술잔 세포 에서와 같이 점액은 세포에서 생성이 분비되어 콧물처럼 작용하기도 하며 세포 표면에 달라붙은 채 점막을 이루기도 합니다. 건조한 겨울철 더 쉽게 감기에 걸리는 것도 단순히 추운 날씨이고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코 등의 점액 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 활성화가 간단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 중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의 경로가 될 자궁경부에는 점액질의 보호층이 형성되어 세균 감염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연구 방향이 점액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기능을 최적화한 인공점액의 합성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인공 눈물, 인공 혈액, 인공 뼈, 인공 관절, 인공 심장 등 모든 것을 합성하고 만드는 것처럼 점액도 구조 제어된 방식으로 합성하면 유용한 물질이 됩니다. 뮤신 당단백질 구조에서는 인접한 글라이칸 사이 입체적인 충돌과 반발로 인해 선형으로 뻗은 구조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폴리노보넨의 시스 형태로의 변형은 더욱 극심한 입체 장애를 일으켜 선형 뮤신 모방 당단백 고분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트랜스 형태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구조적 유연성으로 구형 응집체가 될 것입니다. 인공 점액 합성은 고리열림 메타티시스 중압에서 총매를 텅스텐과 루테늄으로 변화시켜 점성이 유발될 정도의 200 이상 중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정제된 돼지 장 점액이나 위 점액 그리고 타액 점액의 원자 힘 현미경 분석 결과 비교했을 때 높은 입체 반발로 선형 구조가 강제되는 시스의 경우 명확한 선 구조가 확인되며 반대로 입체적 허용 범위가 높은 트랜스에서는 구형으로 응집된 것이 보입니다. 인공 점액을 콜레라 독소에 대해 처리했을 때 곧게 뻗어 접촉 가능한 당 구조가 많은 시스의 경우 콜레라 독소와의 결합이 강화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 및 합성 점액이 사용되는 분야는 점차 늘어난 중입니다. 먼저 합성 점액은 항생제 대신 눈 감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점액 모방 눈약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합성 점액 하이드로제를 통한 항균 펩타이드의 전달로 항균 효과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수용성 점액 모방 물질은 물에 잘 녹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기에 눈약이나 수분 유지 화장품의 사용이 고려되며 체내 점막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소화기 및 비뇨기 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지속작용하는 점액 접착성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구현됩니다. 미생물 군집에 패턴화를 지원해 미생물 간 공간적 분포 연구에도 적용되며 생체 내 점액 환경을 모방해 호스트 미생물 상호작용의 연구에도 점액은 중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점액의 중요성은 극히 높은 만큼 자연적인 추출을 넘어 인공 점액 합성 점액의 화학적 합성은 의외로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공 눈물과 식염수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 안구 건조 해소나 보습을 위해서는 증류수나 식염수가 아닌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점액은 해면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생성하는 점성 유체로 생명체에게 중요성이 높아 화학적으로 인공 점액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합성 점액은 인공 콧물과 같은 활용보다는 실질적인 약물 전달이나 항균 등 의료 목적으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높은 약간은 끈적이고 지저분한 기분이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직결된 필수적인 주제입니다.